드디어 남북에서 스위스를 거쳐 일산에 도착했다 EBS가 이 근처라고 들었는... 아니! 저기 50 적혀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들려요! 50! EBS가 이 근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지 이거? 어? 이거 아파트 앞에서도 마음 놓을 수가 없네 이거 어우 깜짝이야 깜짝 놀랐니? 이거 지나갈 수가 없네 이거 가시죠 어머 감사합니다 멋있네 하나 보행자가 많은 도심 제한 속도는 50킬로 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심운전 셋 티노기가 있건 없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펭귄도요 우리를 지키는 교통안전문화 네 발보다 두 발이 먼저입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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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네 아멘